어... 돌려주세요 세번째! 그렇지! 하나무라! 좋아! 하나무라는 겐지 한도 형대로 심하다 브라더 개방기 좋다 12... 12 겐지 해보자... 12 겐지 해보자 할까요? 12 겐지 12 겐지 하면 계속 될거지 여기 공격 내가 보니까 디바가 좀... 아냐 아... 뭐가 좋지? 어... 트레이서 2연승 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 2연승 하면 끝나는 걸로 우리 막 일부러 지자 일단 한판 이기고 시작합시다 우리 이번판을 줘야되는거 아냐 그러면? 한판 이겼잖아 헷갈리는데? 아니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 내랍니다 아...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부터 죽일게 어? 처... 내가 처음으로 윈스턴 해보는데 이기고 싶어서 윈스턴 윈스턴 쉬운 캐릭입니다 근데 내가 점프 얼마나 뛰는지 모르긴 하는데 네 나 봐 보고린 나 좀 봐봐 티 봐 두 마리 치킨 보고린 나 봐 어딨어? 나 엄청 빨리 거슬러 가볼게 어... 잠깐만 생각보다 좀... 그건데? 우와... 짱이지? 별빨로 벗겨졌어 그냥 너 여기 나가지마 너 여기 나가지마 너 여기 나가지마 덫 덫 덫 덫 덫 덫 이게 바로 마하 치의 속소다 나 왼쪽으로 갈게 나 보셔야 죽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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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아니 요지 님이 호그 장인이시어 로지 님 따라다녀야 되겠다 로지 님 가자 로지 호그 로지 호그님 가자 로지 호그 어? 어? Arcigate 포탑 있어요 포탑 포탑 로지오.. 신 매트럭 포탑 해야돼 하하 바위 뒤에 포탑 있어 가운데 바위 오우 신 매트랭 미쳤다 Ty 아ible 유어 와아 몇마리야 도대체 와아 몇마리야 도대체 자 한 번에 들어가자 나 궁있으니까 한 번 들어갑시다 자 한 번에 다 들어갑시다 자 준비 자 왼쪽 둘 정면 셋 준비 오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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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잠깐만 나 죽었어 죽지마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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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셰이 스잇 뭐고 한이들 지키겠음 으 cũng 오지스 오 저 폭탄 죽여 저거 죽여 이렇게 오시 어디있는데 오시 중언디 아아아아 아하하하 자 들어갑시다 준비 다시 한번 자 모여서 오오오오 어? 들어갔어 나 들어갔어 나 들어갔어 나 들어갔어 아 근데 벽에 막았어 지금 벽이 들어가면 중간에 포탑이 들어 바위 뒤에 숨겨갔어 포탑을 아시겠죠 아우쌰 가운데 있는 바위 알지? 야 틀려말어 이거 포탑 발견 나 이거 먹을게 그냥 아 아 아 아 아냐 지금 잠시만 잠시만 저거 그, 정크렛 같은 걸로 못 부셔요 포탑 뚫을 수 있는데 으실 수oki, 뿌실수 있어 2030 Break 풋있어 나 21 도구 오오오오오오오 하나 잡arsa 하나 잡아서 가자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올 좀 더 surrounds 영웅이 부족하다 user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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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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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또 있다! . , 돈 나 뒤로 돈 나 도란 돈 나 어 고고리니 간다어 큐 레이서 간다어 탔다 탔 들어왔어 거점 중이야 거점 중 비천절 중이야 어허 날진날나 날진날나 어허 불리님 제가 이렇게 쏘는 거 들어갑니까 지금?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 이제 들어가 안에 포탑있어요 안에 안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포탑 포탑 안포탑 해 안포탑 으어하 아하 빠져나 저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나 아무도 안갑니까? 들어간다고 하면 구랍입니까? 어, 혼자 들어가 있었어 나 중 뒤에 계속 숨어있어 두 명 땄어, 두 명 땄어 들어가야 돼, 이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들어갔어, 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대빈님한테 여깄어 나 피쉬바야, 심사 자, 일단 이거 궁서드림 있어 뭘 썼다는 거야 뭘 썼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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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빌게 더aydxo mache 내가 비빌게 자, 들어와 아, inner 다 들어가 들어가 우선 들어가 이런C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들어와 들어와 일단 들어와 들어가야되는데 아이고 아 님들 어허 킬이 내가 1이면은 이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열심히 했지만 이해를 됩네요 저 에밀레종이 너무 커가지고 어우 에밀레종 때문이야 이거 그지? 때릴 때마다 에밀레 에밀레 해가지고 그지? 고마워 친구들 에밀레 자 이제 이기면 돼 크아 금메달 3개 조그만 기분 저도 이러면 기분 좋아 아니 원래 수비가 유리한 판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겼으면은 쟤네 다음판에 공격할 때 멘붕와서 또 또 그러면은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약간 봐주기 힘들어 이 게임은 그지? 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본거야 지고싶지 않나?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알겠습니다 시참이야 시참이야 시청자야 흐흫 아 됐다 로즈님 원래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냐고 물어보네요 로즈님이 어 지금 그 힘이 다 되셔가지고 오늘 쓸 배터리를 다 쓰셨다 내가 컴퓨터가 방금 로드 호그가 말하는 줄 알았다 마이크 흐흫 스믹 때문에 흐흐흫 진짜 슬프다 스믹 어떻게 고치 진짜 그러면은 진짜 사운드 카드를 하나 스카이프 하자 그 사운드 카드 그거야 장식아 스카이프 하자 형 이 게임 다 끝나가 안돼 뭐 어 개막했는데요 우리 너 정말 멋지구라 흐흫 흐흫 문이 맞춰서 떨어트리면 어디가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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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민턴 들어온다 민턴 위로 돌아 민턴 위로 들어왔어 아 또 온다 아 바뀌었는데 흐흫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흐흫 흐흐흫 흠 오케 그를 잘 막았어요 그냥 흐흫 흐흫 오여기 나름대로 전략 짜왔는데 오우우 잘하시네요 많이 하지 않았어 물을 좋아해 재밌네 어 재밌네 재밌네 재미 꾸만 기래 재밌어 소호 박을 시우lers 소호가 저기 2-2-2 조합인데 2-2-2 조합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다 들어왔잖아 4명이나 들어왔는데 뭐해 집 들어가면 돼 잡았죠? 우리 다 잡고 있어 트레이서만 잡으면 돼 하나 방어구 저번거 3 방어구 맞어 5막에 방어구에 어 파란다 파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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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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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겐지 왼쪽 겐지 왼쪽 윈서 윈서 오른쪽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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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뭔데 아 아 아 우리 힐러 하자 이거 아 아 잡을 수 있어 아 마틴형 우리 러브샷했어 마틴형은 종일 볼 맞고 나는 마틴형을 쏘고 아 나도 왜 여기 트레이사 아 뭐 겐지 때문에 트레이사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럴 때 페이스 마틴형은 고고링이 가다 고고링이 가다 고고링이 가다 해결사 고고링이 가다 겐지 여기 겐지 어 어 피 없어 다 이겼어 어 파먹었다 아 아 그냥 가자 무시하고 가자 여 엔지를? 아아! 아 살아 옆에 없어 벽돌중이라 도와줘야해 알았지 해결파고 왔어 삼군님 잘가요 어 근데 나도 떨어졌다 ㅋㅋㅋㅋ 구경하러 나를 떨어졌어 여기 바스티온 하나 딱 있으면 좋겠다 여기 안에다가 박아놓으면 저 위쪽에 트레이더 네 죽으면 환상이에요 아 돌린 힘이 터르면 있네 오른쪽으로 뭐 올 것 같은데 잡았음 겐지궁 쓴다 안에 막아주세요 안 믿어 나 하나 잡으려고 궁 쓰셨네 저거 방금 구멍이님한테 저거라고 하는 겁니까? 아냐아냐아냐 그가 저거 와 알았지 나 피 좀 주세요 누구 피 줄 사람 없으니까 그래 여기 밑에 밑에 탱크장 나인 파르티 뭐지 아 뭐야 오우 난리났네 왼쪽에서 아 야야 밀린다 밀린다 아냐아냐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저거 안 찾아놔 내가 창문하자 아 이만 맞았어 오우 난리 으헌 아 열심히 깔고 열심히 깔고 쉴드 걸고 왓꽃니믹 아 racsd O형 40대 오졌다 하하하핳 마지막에 O형 택배 뭐야 저거 와 금메달 4개야 조졌다 또르비 어때? 오천처럼 생겼네 저렇게 숱이 많았나? 모자는 안 버텨지 않습니까? 아우 근데 영광이 형이 진짜 극피함이야 자 우리 골고루 줍시다 전 자투할게요 저기 저 지원이 형 저 우리 자투 두 명 하고 네 명 좀 해줄거야 근데 왜 갑자기 레빙님이 힐러하니까 자투하재 와 금메달 내게 개간지난다